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워포인트 실행한 다음에 새 프리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바로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은 파일 저장하는 위치와 파일명 저장 규칙 나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이 폴더에 저장하고요. 파일명은 수원본의 8자리 하이푼 자신의 성명 이렇게 저장합니다. 파일을 저장해주세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에 중요한 내용들 나와있죠? 읽어봐 주고요. 그 내용 중에 먼저 A4 사이즈로 슬라이드 크기 변경하라는 거 있습니다. 전체 구성에도 나와있죠? 그러면 디자인 탭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 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메뉴 클릭 그 다음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하고 슬라이드 시작 번호 1 이걸로 확인하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최대와 맞춤 확인 어느 걸 하든 상관없지만 저희는 항상 맞춤 확인했죠? 이걸로 클릭할게요. 그 다음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세요. 이거는 전체 구성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는 게 있기 때문이고요. 왼쪽에 여러가지 레이아웃 나타나는데요. 정답 파일에서는 7번째 또는 다른 곳에 나타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시험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고만 되어 있죠? 어느 슬라이드 마스터 레이아웃에서 작업해라. 그런 지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출력 형태의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여기에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것만 제대로 나타나면 돼요. 그래서 교재 앞쪽에서도 슬라이드 첫번째, 두번째 이 레이아웃에서 작성을 했었죠? 이번엔 슬라이드 세번째 여기에서 작성할 건데요. 이 레이아웃의 이름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에요. 이 레이아웃의 이름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제일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화면 오른쪽 아래 상자 보면은 샵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선택해놓고요. 홈탭 가주세요. 글꼴 설정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는데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글꼴 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하고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여기 글꼴 색 검정으로 바꿀게요. 글자 크기는 따로 역시 지시가 없지만 조금 크게 16포인트로 바꿀게요. 그리고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일하게 하단 쪽에 보면은 출력 형태 이 아래쪽에 중간 1,2,3 주식회사라고 그림이 나타나 있죠? 하단 로고인데요. 보통 왼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삽입할게요. 삽입 메뉴 가지고 그림 메뉴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파일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그 아래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픽처 폴더는 여러분이 브록 파일에서 폴더 통체로 붙여넣기 해놓고 사용하고 있죠? 시험장에서도 지정되어 있는 폴더에 이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확장자 보이고 있지만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름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로고 2.jpg죠? 이걸 바로 클릭한 후에 삽입하거나 바로 더블 클릭 그러면 그림이 삽입돼요. 그러면 그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그림 서식 메뉴 있죠? 왼쪽에 조정 그룹의 색 누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투명한 색 설정 메뉴 클릭 마우스 포인터로 그림의 배경, 회색 부분 클릭하면 배경이 투명해지죠? 그러면 그림의 모서리 잡고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마우스로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면 아래, 정확한 어떤 크기,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하는 정도로만 맞춰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상단에 제목 만들 건데요. 제목이 나타나는 텍스트 상자는 이거고요. 그 뒤에 나타나는 도형, 그거부터 만들어야 돼요. 도형은 홈탭,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요. 삽입, 여기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목록이 나타나니까 어디에서 메뉴를 부르든 도형만 제대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뒤쪽에 가려지는 도형 보도록 할게요. 기본 도형의 첫 줄에 육각형 있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은 아주 간단한 도형이죠? 도형 목록 사각형 첫 번째 여기에 있는데요. 그냥 열지 않고도 여기 바로 찾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여기에서 클릭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크기의 위치를 한 번에 정확히 맞추는 건 어려우니까요. 만든 후에 각각 도형들 확인하면서 크기 위치 조절을 해놓으세요. 이제 색상 바꿔야 되는데요.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 알 수 없죠. 그래서 교재에서도 모든 문제가 흑백으로 출제되어 있는 거고요. 두 가지 도형, 이 색깔 잘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지만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른 색으로 지정되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색깔 지정하는데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주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지정해놓으면 돼요. 되도록이면 글자가 흰색이니까 짙은색 계열 중에 하나 선택해주면 되겠죠? 뒤쪽에 색깔, 앞쪽과는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누른 상태로 앞쪽 도형 같이 이렇게 두 개 선택해놓으세요.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요. 제목글글에 대한 조건, 제일 뒤쪽에 보면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죠? 그리고 슬라이드 2, 거기에도 도형 선 없음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도형의 테두리,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체 구성과 슬라이드 2, 여기에는 도형 선 없음 지시가 있으니까요. 도형 윤곽선 없음 설정을 꼭 해놓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뒤쪽에 상자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앞쪽 도형에 맞게 높이를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너비도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홈탭 까주세요. 글꼴은 지시되어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먼저 도둠이란 글꼴, 이렇게 찾아야 되죠? 불편하니까요. ITQ 파워포인트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글꼴 3가지 미리 입력해놓도록 할게요. 현재 글꼴 도둠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먼저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제목에 지정해야 되는 글꼴인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꼴 도둠 선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 이렇게 나타나니까 나중에 이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서 바로바로 찾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44가 아닌 40포인트로 한 단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흰색으로 지정해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작성해야 될 3가지 모두 작성했고요. 이제 이게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여기에만 나타나게 제목에는 나타나지 않게 슬라이드 1에는 나타나지 않게 설정해야 돼요. 삽입 메뉴, 그리고 머리끌바닥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탭에서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두세요. 그 다음에 모두 적용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는 이게 나타나고요.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 이 작업을 하는 슬라이드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이제 화면 왼쪽에 슬라이드 축소판이 보이고 있는데요. 1번 슬라이드를 먼저 클릭해놓고요.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저희가 작성했던 슬라이드 마스터의 화면 그게 여기 나타나죠. 만약에 다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다면 이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홈에서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 열고요. 자신이 만든 슬라이드 레이아웃 그걸 찾아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면 엔터키 누르면 자신이 만든 슬라이드 마스터가 계속 복제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6번까지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6번까지 6개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1번 슬라이드 다시 클릭을 해서 선택해놓고요. 파일 저장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틈틈이 자주 저장하면서 작성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1번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 그거 작업할 건데요. 세부 조건에 1, 2, 3번 이렇게 써 있죠. 출력 형태에도 1, 2, 3번 이렇게 써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출력 형태에 보이는 그 모양 그대로 여러분의 화면 슬라이드 여러분의 화면 보이는 그 슬라이드를 그대로 채워주면 돼요. 배치가 최대한 비슷하게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많이 틀리면 감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으세요. 그러면 1번 슬라이드 여기에서는 제목 입력하는 이 두 개 상자 선택해서 지워버리세요.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부 조건에 1번 도형 편집하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여기 피아노 그림 나타나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만드는 이 도형은 직사각형 도형이죠. 열지 않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을 따로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도형 안에 그림 삽입해야 되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도형 서식 메뉴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도형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났죠. 바로 아래쪽에 채우기 메뉴 있어요. 클릭해서 열어주고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 그러면 또 삽입 버튼이 나타났죠. 바로 눌러주고 파일에서 이 메뉴 클릭 지정되어 있는 픽처 폴더 여기에서 그림 2.jpg 파일 바로 더블 클릭 그러면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됐어요. 오른쪽에 투명도 설정이 있는데요. 조건에는 50%로 변경하라고 했죠. 50 입력해서 엔터키를 누르세요. 다음으로 도형 효과 있는데요. 도형 서식의 도형 스타일 여기에서 도형 효과 지정할 수 있어요. 아래에 가면은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죠. 그 다음 화면 넘어가면 5포인트 이거 찾을 수 있죠.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워드하트 삽입 위에서 삽입 메뉴 가지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그룹에 워드하트 있어요.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종류가 나타나는데요. 아래에 반사가 보이는 글자 이거 하나만 있죠. 바로 이거를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 2개 출력 형태의 가운데 보이는 거 있죠. 그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할 때는 영문 대소문자 주의하고 띄어쓰기 주의하고요. 맨 뒤에 불필요하게 빈칸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이 상자의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 글자 블럭 설정 이렇게 해 둔 것과 같아요. 그럼 이제 변환, 글꼴, 반사 세가지가 있는데요. 변환과 반사 이거는 도형 서식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메뉴에서 먼저 하도록 할게요. 도형 스타일이 아닌 워드하트 스타일 여기에 텍스트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사 그 아래 변환이 있는데요. 변환부터 할게요. 그러면 휘기에 여러 종류가 나타나 있는데요.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있죠. 그래서 물결 위로 이걸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 효과 열고요. 반사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건 전체반사 터치죠. 첫 줄 마지막에 있어요. 전체반사 터치 클릭 그 다음에 홈탭 가주세요. 글꼴 먼저 도둠으로 지정해주고 글자 크기 여기 설정 못하고요.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글자 색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여기는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출력의 보이는 색깔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테두리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크기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테두리 잡고 움직이면 위치도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출력 형태에 맞게 크기 위치 맞춰놓도록 하세요. 아래쪽에 노란색 핸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요. 저희는 노란색 핸들 사용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도형 작업할 때도 필요한 경우에만 노란색 핸들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위치 맞췄다면 다음으로 그림 삽입해야 되죠. 슬라이드 마스터의 하단 로고처럼 동일하게 하면 돼요. 삽입 간 다음에 그림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로고 2.jpg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그림 서식에 왼쪽에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누르고 그 다음에 그림의 배경 부분 여기를 클릭해주면 투명해지죠. 크기 위치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같은 위치 왼쪽 아래로 이렇게 맞춰놓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1은 작업 끝났고요. 이제 2번 슬라이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놓으세요. 2번 슬라이드 아래 입력 상자 보이는데요.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지워버리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 도형 먼저 만들면 되는데요. A 써있는 도형보다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기다란 화살표 있죠. 그거부터 만들게요. 그러면 도형 목록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의 화면에 없을 수 있으니까 위치를 찾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블록 화살표의 첫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A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엔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사다리꼴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문자 A를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설식에 텍스트 상자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먼저 입력을 해놓으세요. 이제 도형의 색깔 또 바꾸도록 할게요. A 써있는 도형 선택하고요. 도형 설식에서 도형 채우기 지정하고 싶은 색깔 저는 되도록이면 글자색이 흰색이니까 진한색 여러분한테 권장할게요. 그 다음에 화살표 이 도형 선택해서 방금 A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고 싶은 거 하나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색의 도형 같이 선택을 해놓으세요. 여기에는 도형 선없음 지정 있죠. 텍스트 상자도 어차피 투명하고 도형 선없음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3개 같이 선택해도 돼요.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지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홈탭 까주세요. 글꼴 지정 이번에는 굴림으로 먼저 지정하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워놓고요. 그리고 글자색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검정색이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개 같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위치 다시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놓으세요. 저는 이것만 살짝 위로 할게요. 다른 것들 조절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조절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모두 완료했다면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한번 복제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상태로 또 아래로 한번 복제 위아래 간격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놓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간격 제대로 맞추기 좀 어렵다면 최대한 비슷하기만 맞춰놓으세요. 그 다음에 ABCD 옆에 글자 모두 수정하세요. 내용을 수정했다면 이제 세부 조건 봐주세요. 그러면 1번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 나와있죠. 출력 형태에 보면은 1번은 여기 글자에요. 이 글자 블록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현재 문서 선택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4를 선택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왼쪽에 2번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 그림 메뉴, 이 디바이스 메뉴 이렇게 순서대로 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그림사.jpg 이걸 더블클릭 그러면 그림 삽입되면 여러 그림 중에 이 그림만 필요하죠. 그러면 그림서식 메뉴 오른쪽에 자르기 있죠. 그 위에 자르기 아이콘 클릭 그러면 테두리 이렇게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왼쪽 상단 모서리, 오른쪽 하단 모서리 잡고 이렇게 2번 해주면 끝나죠. 그러면 자르기 끝나는 거는 키보드에서 ES식기 누르거나 그림 바깥쪽을 클릭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림 위치를 조절을 해놓으세요. 필요에 따라서는 크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엔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3번 간 다음에 제목 클릭해서 또 제목을 입력해놓으세요. 슬라이드 3부터는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글자를 클릭 그러면 글자 사라지고 왼쪽에 글머리 기호만 남죠. 그러면 제일 위쪽에 써있는 영문 내용을 입력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누르고 탭키 이렇게 눌러주면 글머리 기호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들어오죠. 이제 다음으로 입력할 내용을 보면은 두 줄에 걸쳐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만 글머리 기호 모양은 다르지만 글머리 기호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엔터키 누르지 않고 두 줄 입력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엔터키는 분단 나누는 키니까요. 그러면 저처럼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엔터키만 한번 눌러주고요. 같은 글머리 기호 위치해서 다음 내용 입력해놓으세요. 한글은 별도의 상자 만들어서 작성해야 되니까 아직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선 크기 위치만 우선 비슷하게 맞춰놓고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해놓으세요. 여기에는 바로 글머리 기호 설정할 수 있게 나오죠. 클릭해서 문제지에 보면은 글머리 기호 두 개 나오죠. 첫 번째 거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홈탭 가서 글꼴 문단으로 두 개 나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 먼저 지정하면 돼요. 굴림,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 다음에 굵회 속성 지정하고 줄 간격, 단락에서 할 수 있어요. 줄 간격 1.5줄로 변경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가 커지니까 첫 글자하고 너무 붙어있죠. 이걸 조절하는 거는 위에 눈금자에서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눈금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체크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요. 눈금자에 위에 오각형, 아래 오각형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아래 오각형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살짝만 드래그 그러면 살짝 떨어지죠. 이제 아래에 세 줄 두 개 문단 블록 설정해놓으세요. 이번에도 방금 글머리 기호 설정할 수 있게 나타났는데요. 블록 설정하고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면 사라질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글머리 기호 바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나타나죠. 두 번째 지정하는 거 선택해놓으세요. 그 다음 또 홈탭 가서 두 번째 문단에 지정되어 있는 것 글꼴 먼저 굴림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굵회 속성 여기는 지정 없으니까 바로 단락의 줄 간격 1.5줄로 변경 이렇게 해놓고요. 우선 제일 위쪽에는 조금 위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줄 끝의 내용을 동일하게 맞춰놔야 되는데요. 그걸 조절하기 전에 설정할 게 있어요. 상자가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면 이 지정한 글자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걸 고정시켜놓기 위해서 도형서식의 텍스트 옵션 클릭하고요. 바로 아래 텍스트 상자 클릭 그 다음에 자동 맞춤 안함 이걸 선택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놔야지 상자가 크기 바뀌어도 글자 크기 지정한 거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조금 작게 이렇게 맞춰놓을게요. 이제 아래쪽에 한글 입력할 수 있는 상자 또 만들어야 돼요. 위에 이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요. 먼저 하기 전에 이 문단 여기도 글머리 기호 사이 간격 조절하고 싶다면 아까하고 동일하게 눈금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드래그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이 위치를 비라는 위에 글자하고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눈금자 바로 위에 오각형이 아니고요. 오각형 바로 밑에 있는 사각형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왼쪽으로 살짝만 드래그 그러면 위치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과 쉬프트키 누르고 테두리 잡고 마우스로 쭉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이제 첫 줄 내용 블럭 설정하고 바로 글자 입력하기 위해서 배 이렇게 입력하면 문단이 합쳐져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안되고요. 마지막 단어 빼고 앞에 내용만 이렇게 블럭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첫 줄 내용 입력해놓고요. 뒤에 남아있는 거 있죠. 이거는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바로 선택되죠. 바로 딜리트 키로 삭제하세요. 그러면 문단 합쳐지지 않죠. 이제 이 세 줄은 블럭 설정하고요. 바로 입력해야 되는 내용 있죠. 한글 세 줄로 입력되어 있는 것 역시 엔터키 누르지 않고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크기 조절해서 역시 줄 끝에 맞춰야 되는데요. 이렇게 조절해서 제대로 맞추는 거 쉽다. 그러면은 따로 안 해도 되는데 현재 이렇게 첫 줄 맞추고 두 번째 줄 세 대가 끝에 오게 하려면은 첫 줄에 우 이렇게 나타나죠. 한글은 글자 단위로 이렇게 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처럼 단어 단위로 줄 바꾸미 되게 그렇게 하고 싶다면 홈에 단락 옆에 작은 아이콘 있죠. 이거 클릭한 다음에 한글 입력체계 이 탭 이 안에서 한글 단어 잘림어용 체크되어 있는 걸 체크해제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제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조절하면 글자 단위가 아니고 단어 단위로 줄 바꾸미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맞추기 쉽죠. 그러면 이제 옆에 비디오 삽입할게요. 삽입 메뉴 가서 비디오 클릭하구요.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지정된 픽처 폴더에서 동영상.wmv 더블클릭 동영상 삽입되면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구요. 크기 조절 필요하단 생각하면 조절해야 되겠죠. 저도 크기를 조금 작게 바꿨어요. 이제 조건에 있는 것처럼 설정해야 되죠. 위에 재생으로 간 다음에 시작 마우스 클릭 시 이걸 열구요. 자동 실행으로 변경 그 옆에 반복 재생 체크를 해주면 조건 끝나요. 그러면 모두 완료했죠.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4로 가서 또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놓으세요. 이번에도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해요. 이번에는 표 삽입 이거를 클릭하세요. 이제 열과 행계수 세어봐야 되는데요. 표의 상단 노형 표 옆에 좌측 도형 이거 제외하고 표의 열 행 세어보면 되죠. 그러면 열 개수는 3이구요. 행계수 세어보면 4가 되겠죠. 그래서 3행 4열 이렇게 하고 그래서 3열 4행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바로 표 스타일 지정이 세부 조건에 나와있죠.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목록 열구요. 지정되어 있는 이름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이걸 클릭해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이 있죠.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머리크랭 체크해제 줄무늬 행도 체크해제 이렇게 해놔야지 표의 모든 셀이 동일한 색상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홈탭 가주세요. 이제 글꼴 설정 도형과 표 모두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죠. 먼저 도둠으로 선택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도형안의 글자 검정색으로 보이죠. 클릭 그리고 도형안의 글자들 가운데 맞춤되어 있으니까요. 단락에서 설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정렬 여기 꼭 해줘야 돼요. 텍스트 맞춤 열어보면 위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시는 따로 없는데요. 두 줄로 입력하는 내용이 입력해보면 줄 간격이 너무 다르게 나올거에요. 그래서 표에는 세부 조건의 지시는 따로 없지만 줄 간격을 1.5줄로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클릭해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셀럽이 조절이 필요할거에요. 입력하면서 너비 조절해서 줄 끝의 내용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면 되요. 그러면 이제 각각 내용들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면서 2열의 데이터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해도 되는데 그냥 한 줄로 그대로 입력하고 셀럽이 조절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두 줄 이렇게 맞춰서 작성할 수 있을거에요. 그러면 이제 위에 내용 아래 내용 비교해서 표, 높이, 표, 위치 대충 비슷하게 맞춰놓을 수 있겠죠. 각 셀의 너비는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요. 이 줄 세번째 줄에 한 줄로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거와 비교해서 높이가 다를거에요. 그래서 이걸 모두 동일하게 행 높이를 맞춰놓도록 할게요. 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레이아웃 여기로 가서 행 높이를 같게 이걸 클릭하면 모두 동일하게 맞춰지죠. 필요한 셀만 높이 지정한다면 이렇게 블록 설정에서 행 높이를 같게 하면 거기만 맞출 수도 있구요. 그럼 이제 표 위에 상단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되죠. 도형 목록을 먼저 열어주세요. 삽입에 홈에서 열게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도형은 사각형의 네번째에 있는 이 도형이죠.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만든 후에 크기 위치 표의 너비만큼 이렇게 해서 맞춰놓구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먼저 할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보다는 조금 진한색 하면 되겠죠. 아무거나 하나 조금 진하다 생각하는거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도형 먼저 만들면 되는데요. 다시 도형 목록 열구요. 기본 도형의 첫줄에 있는 사다리 꿀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뒤쪽에 있는 도형과 같은 색깔만 아니면 되구요. 그냥 밝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이제 여기 글꼴 설정해야 되죠. 홈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표처럼 글꼴은 도둠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옆에 같이 입력해야 되니까 먼저 복제부터 할게요. 두개 도형 같이 선택하구요. 컨트롤과 시프트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 한번 그 다음에 너비 조절 조금 키워야 되겠죠. 셀에 맞춰서 이렇게 키워놓고 다시 컨트롤과 시프트키 누르고 마우스로 오른쪽 쭉 드래그해서 복제해 그 다음에 셀 너비에 맞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앞에 도형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앞에 도형에 내용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왼쪽 좌측 도형 만들어야 되죠. 다시 도형 목록 열구요. 이번에도 사각형 도형에 여기에 다섯번째 있습니다.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 도형은 좌우 회전 필요하죠. 그래서 도형 설식에서 오른쪽에 가서 회전 좌우 대칭 눌러주고요. 그리고 세부 조건 보면은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되어 있죠. 오른쪽에 가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하구요. 아래로 가서 종류는 선형 방향 이거 열어서 선형 아래쪽 선택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진한색 제일 아래쪽 어두운 색 되어 있다면 변경할 필요 없구요. 만약에 저처럼 되어 있지 않고 색이 아래쪽이 진한색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변경해야 되요. 그런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중지점 이게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거 치우쳐져 있는 게 있다면 선택한 다음에 중지점 제거해버리면 되구요. 제일 위쪽에 있는 중지점 이거는 도형의 제일 위쪽 여기 색깔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지점 선택해서 색깔 진한색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중지점 이거는 제일 아래쪽 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색깔을 흰색 지정하거나 위에서 지정한 색깔 중에 옅은색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요. 그러면 이도형 글꼴 설정 또 해야 되죠. 홈탭 가서 이번에도 글꼴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이렇게 해놓구요. 컨트롤과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할게요. 그럼 상단 여기 이렇게 딱 맞춰놓고 하단 맞는지 확인하구요. 위아래 이제 글자 입력을 해주면 되요. 그러면 이제 모두 완료했죠. 이제 5번 슬라이드 가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놓으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이번에는 차트 삽입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혼합 이렇게 클릭을 해놓구요. 계열 1, 2, 3 중에 계열 3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예 손대지 않습니다. 위에 항목이 뭐고 계열이 뭔지 나타났죠. 출력형태 표를 봐주세요. 그러면 출력형태 그래프 아래쪽에 표처럼 나온거 보이죠. 여기 항목 1 이거는 국민연금 그거겠죠. 그래서 항목 4까지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항목 5까지 국민연금에서 퇴직금까지 총 5개가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남성 데이터 여성 데이터 이게 나오고 있죠. 남성은 첫번째 있는거니까 계열 1 여성은 여성은 두 번째 있으니까 계열 2에요. 그러면 이제 출력형태가 아닌 세부 조건을 봐주세요. 데이터 서식으로 여성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이게 나와있죠. 여성 계열 두 번째 있는거니까 계열 2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묶은 세로막 대형이 아닌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보조축으로 지정 이것까지 해놓구요. 계열 1 이거는 남성이었죠. 이거는 세부 조건 위에 2번호로 되어 있는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 이걸로 선택되어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확인을 눌러서 차트를 만드세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직 모양은 다른 상태죠. 위에 엑셀창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차트에 사용할 데이터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계열 3 이거는 필요없다고 했죠. 그래서 D열에서 열머리 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삭제를 해버리고요. 계열 1과 계열 2 여기에는 이름 남성 여성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A열 여기에는 항목을 입력해야 되겠죠. 출력형태의 표하고는 열과 행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열의 2행에서 6행까지 총 5개 국민연금에서 퇴직금까지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퇴직금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이거는 그냥 확인 누르면 됩니다. 글자 잘려보여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특별히 여기는 글자만 제대로 입력하면 되고요. 잘려보여도 여기에서는 모두 제대로 보여요. 이제 입력 데이터 남성 데이터 여성 데이터 이거 출력 보고 입력해야 되죠. 소수점까지 모두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데이터 입력하고 보면 소수점 모두 다 나오고 있죠. 소수점이 사라진 거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숫자 서식으로 바꿀 필요도 없어요. 아래쪽에 표만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닫도록 하세요. 그리고 차트 조금만 위로 키울게요. 그 다음에 차트의 오른쪽 상단 여기 보면은 더하기 이 아이콘 클릭하면 차트 요소인데요. 차트 요소에 대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차트 아래쪽에 법리에 나타난 것 필요 없으니까 법리는 체크해제 그 다음에 그래프에 가로선 보이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눈금선 체크해제 그 다음에 그래프 아래 표 나타나야 되죠. 데이터 테이블 체크 이렇게 해놓으면 표 데이터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소수점 모두 나오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에서 상단에 2번에 종류 지정했고요. 글꿀과 외곽선 있죠. 외곽선은 차트 이쪽 외곽선 이에요. 차트 요소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클릭해 닫도록 할게요. 현재 차트에 외곽선이 없어요. 그래서 차트 이렇게 선택되는 상태에서 서식 가지고 도형 윤곽선의 검정 이렇게만 지정하면 외곽선이 만들어져요. 이제 홈탭 가주세요. 차트에 전체 글꼴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도둠으로 지정 글자 크기 16포인트로 바꾸고요. 글자 색 따로 지시 없지만 답안 작성 요령에 맞게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 첫 번째 차트 제목 클릭한 다음에 차트 제목 안에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 제목 입력 해놓으세요. 입력할 때 여기 띄어쓰기 여기 띄어쓰기 있다는 거 기억하구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탭 선택되어 있으니까 글꼴부터 바꿀게요. 글꼴은 먼저 궁서로 바꾸고요. 24포인트로 크기를 키워주고 굵해 속성 지정 그 다음에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체육에서 색상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도형 윤곽선 검정 그 다음에 그림자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간 다음에 마우스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지정이 있죠. 현재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영역 이름 나타나면 거기 클릭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표준색에서 노란색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또 이렇게 움직여서 그림 영역 나타나면 거기를 클릭 이번엔 도형 윤곽선에 흰색 이렇게 지정 하고요. 이제 데이터 서식은 이미 했고요. 다음으로 값 표시가 나와있죠. 값 표시는 출력 형태 보면은 여기에 47.2 이렇게 나와있죠. 데이터를 보면은 이 색깔 막대 그래프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 이걸 한번 클릭 모두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1초만 있다가 다시 이 막대 그래프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메뉴 클릭 그러면 위에 47.2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도형 삽입이 있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표 전체에 대해서 또 수정할 거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먼저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에 꺾여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 표식 한번 클릭하면 모두 다 선택되었죠. 출력과 비교해보면 크기도 작고요. 모양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메뉴 보면은 채우기 및 선에 표식 있죠. 클릭 그 다음에 표식 옵션 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제공 선택 그 다음에 형식 열어서 같은 모양으로 바꾸고 크기를 10으로 키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 테두리를 잘 보면요. 위에는 선이 없는데 왼쪽 오른쪽 아래는 선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는 그림 영역 바깥쪽에 눈금선이 작게 나타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설정하려면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이 세로축 숫자 선택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오른쪽의 숫자 아무거나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아래 표에서 글자 아무거나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이렇게 해놓으면 위쪽만 빼고 그림 영역 바깥쪽에 테두리 나타나고 눈금선 오른쪽에도 나타나요. 이제 왼쪽의 숫자 단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게요. 0에서 5씩 변경되고 최대값 50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의 숫자 또 확인할게요. 0에서 10씩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차트 안에 이 숫자 클릭 오른쪽에 축옵션의 경계 단위 설정할 수 있게 나오죠. 먼저 기본 단위 이거를 5가 아닌 1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단위가 10씩 변경되고 최대값 40 해서 최소값과 최대값 이거는 자동상태에서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부조건에 있는 도형 삽입 하도록 할게요. 을 먼저 열고요. 같은 모양 찾아보면 블록화살표 두번째 줄에 오각형 있죠.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는 대충 출력형태 보고 맞춰놓고요. 이제 스타일 지정이 있죠. 도형 서식의 스타일 목록 열어서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선택을 해놓고요. 이제 홈탭 까주세요. 글꼴 별도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키워놓고요. 글자색 검정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 위아래 세로정렬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변경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글자 잘려보이지 않고 모두 제대로 되었다면 크기 다시 바꿀 필요 없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막대 그래프 잘 봐주세요. 아래 글자 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출제되어 있는게 조금 너비가 넓을거에요. 그래서 이거 조절하는거는 차트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다시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클릭 이렇게 해놓으면 오른쪽에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간격 너비는 막대 그래프 너비가 아니고요. 막대 그래프 사이 이 하얀색 부분의 간격 을 조절하는 거에요. 퍼센트가 커진다면 그만큼 막대 그래프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간격 너비 2% 값을 키우는게 아니고요. 너비를 좁게 150% 로 이렇게 변경 할게요. 그러면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가 그만큼 넓어지죠. 그러면 출력과 비슷하게 되죠. 시험에서도 이 정도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눈금자 설정하던 것처럼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모두 작성하고요. 검토하는 시간에 생각이 난다면 그때 수정을 하세요. 이제 슬라이드 6번 간 다음에 제목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6도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선택 지워버리구요. 이제 뒤쪽에 있는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구요. 그 다음에 도형 찾아보면 사각형 그룹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도형 새로 만들 때 항상 색상이 같죠. 그러니까 앞쪽에 새로운 도형들 만들어서 크기 위치 배치해야 되는데 같은 색이면 보기에 조금 그렇죠. 그래서 먼저 뒤쪽에 있는 이 배경 도형 도형 바꾸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 해서 지정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도형 같은 도형 이죠. 컨트롤 과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형 서식의 회전 좌우 대칭 하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러분이 어디에서 먼저 작성하든 상관없어요. 출력형태 보면 1번 이 왼쪽에서는 스마트하트도 두개 만들라고 되어있죠. 잘 보면 일반 도형 하고 다르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도형 있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도형 두개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여기 창업에서 세개 원으로 되어있는 도형 이 두개가 스마트하트 두개 인데요. 위에 있는 거는 첫번째 스마트하트 아래쪽에 있는 두번째 스마트하트 이렇게 되어서 세부 조건에 있는 3차원 만화 경사 이거를 1번 2번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스마트하트부터 만들게요. 삽입 누르고요. 영문으로 스마트하트 써있죠.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보면 같은 모양 찾을 수 있을거에요. 그래서 프로세스형에 여기 있습니다. 이름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 이거를 바로 확인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딜리트키로 지우세요. 두개 되었죠. 우선 여기에는 설정할게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된 상태에서 크기 조절 대충만 우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대충 이렇게 해놓고 설정하도록 할게요. 스마트하트 디자인에 여기 스타일 목록 열고요. 3차원의 만화죠.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납니다. 만화 선택 그 다음에 색상 같은 거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출력과 동일해서 바꾸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색변경 여기에서 다른 색 같은 색으로만 되어있는 거 많죠.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클릭해 글자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바깥쪽 클릭 그 다음에 홈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 도형들은 한꺼번에 같이 설정할 수 있는데 스마트하트는 한꺼번에 같이 설정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하트 하나씩 선택해서 먼저 지정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글꼴 이름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이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크기 위치 맞춰놓으세요. 다음으로는 왼쪽 아래 사회적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사각형에서 이번엔 네번째 있죠. 이 도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랙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글자 입력 하구요. 글자를 입력 해야지 크기 위치 비슷하게 맞출 거에요. 이제 아래쪽에 도형 만들게요. 그러면 도형 목록 열고요. 도형 찾아보면 가장 많이 사용했던게 블록화살표에서 이 오각형 이었죠. 이걸 회전하면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걸 회전하다 보면 글자 뒤집힐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되지만 저는 순서대에 찾아보면 이 도형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 연결선 이거 있죠.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도형 목록 여기에서 다르더라도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자동 채점 프로그램 에서 감점으로 처리 하더라도 수작업 채점으로 그거는 감점에서 제외 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은퇴 관리 이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다시 사각형 해서 다섯 번째 있는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왼쪽 아래 프리 시니어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가서 이번엔 순서도 세 번째 줄 맨 앞에 있죠.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도형 잘 보면 상하대칭 필요하죠. 도형 서식 회전 상하대칭 상하대칭 도형 이 안에 입력하면 글자도 뒤집혀서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만들지 못하고요. 이 안에 글자 입력한 것처럼 텍스트 상자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도형 서식의 텍스트 상자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정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저는 정렬해서 맞출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위치 맞추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블록 설정 선택된 거 없애고 보면은 이 안에 글자 입력한 것과 같죠? 이렇게 작성하는 게 시험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여기 두 번째 스마트하트 만들어야 되죠? 다시 삽입 메뉴 가지고 스마트하트 누른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가 보면 주기형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바로 클릭 이름은 세그먼트 주기형 확인을 눌러주고 바로 스마트하트 스타일부터 바꿀게요. 클릭한 다음에 3차원의 경사라는 거 찾아 클릭 그 다음에 색깔 출력형태 색깔 보면은 이 파이들이 색깔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면 색변경 이 메뉴에서 색깔 다른 거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저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정답파일 보고 있을까봐 최대한 같은 색깔로 선택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다른 색깔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그럼 이제 크기는 대충 맞춰놓고요. 위치도 대충 맞춰놓고 그 다음 작업할게요. 바로 홈탭 가주세요. 여기도 글꼴 이번에도 동일하게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으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각각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놓으세요. 입력할 때 다른 내용들은 줄 바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는 줄 바꾼 필요할 거예요. 그냥 엔터키 이렇게 누르면 줄 간격이 너무 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원 뒤에서 커서 이렇게 놓고 쉬프트키 누르고 엔터키 이렇게 하면 줄 간격이 좁게 입력돼요. 이제 크기 위치 맞춰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도형 만든 다음에 전체 도형에 대한 글꿀 설정 그리고 각각의 도형 색깔 바꾸도록 할게요. 먼저 레저 활동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그 다음에 블록 화살표에서 두번째 줄에 있는 오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줄 바꾼 필요한데요. 여기는 일반 도형이라 스마트하트처럼 하지 않고요. 그냥 레저 뒤에서 엔터키 이렇게 누르면 돼요. 이제 회전이 필요하죠. 위쪽에 회전핸드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만 이렇게 회전시켜 놓으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여행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 순서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죠. 화면 표시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하고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맞춰놓고 오른쪽 바둑 도형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의 두번째 줄 끝에 가면 배지라는 게 있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또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고 아래쪽에 골프 그 다음에 옆에 영화 같은 도형이죠. 그러면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세번째 줄에 있죠. 정육면체 이도형 클릭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놓고요. 노란색 핸들 이게 있는 경우에 제가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그때 얘기한다고 했죠. 이번에도 크기만 맞춰놓으면 돼요. 이걸로 이렇게 바꿀 필요 없단 얘기에요. 이제 옆에 도형 이거는 복제하면 되죠. 컨트롤과 시프트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안에 글자 영화로 변경하고요.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대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원주택 이도형보다는 이쪽에 먼저 맞추고 해주면 크기 맞추기 쉽겠죠. 먼저 뒤쪽에 배경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목록 열고요. 이번엔 사각형의 두번째에 있는거 선택 마우스 드랙을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테두리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도형 윤곽선에 검정하고요. 도형 윤곽선에 먼저 대시를 파선으로 바꾸고 다시 윤곽선 두께 너무 얇은 상태라 조금 두껍게 할게요.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두껍게만 보이면 돼요. 저는 이번엔 2와 4분의 1 이 정도로 키울게요. 그 다음에 앞에 또 도형 만들어야 되니까요.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색깔 바꾸게요. 도형 채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나 지정하세요.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농가 리모델링 이 도형 만들게요. 도형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 세번째 줄에 있죠. 사각형 모서리가 접힌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두 줄로 내용 입력하고요.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아직 글꼴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가 조금 위에 잘려 보이는 거고요. 이제 아래쪽에 대단지형 이거 만들게요. 아래쪽에 단독형 이것과 같은 도형이죠. 도형목록 열고요. 순서도에서 두번째 줄 여기에 있습니다. 저장 데이터 이 도형이죠.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안에 또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컨트롤과 시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도형 서식의 회전 좌우대칭 이렇게 해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전원주택 도형 만들게요. 이 도형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블록화살표에 있는데 제일 복잡한 도형이에요. 마지막 줄에 두번째 있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 도형인데요. 클릭해 선택 마우스로 우선 크게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노란색 핸들 이렇게 움직이면 모양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모양 만들 수 있죠. 너비는 이제 필요할 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우선 크기 먼저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전원주택 이거 입력하면 너비가 좁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세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도형과 바로 옆에 이 도형 여기를 선으로 연결해야 되죠. 그러면 도형 목록 여기에서 선 종류 확인해 보면 꺾이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거 시작은 화살표 없고 끝나는 지점만 화살표 있는 거 이걸 선택해서 전원주택 이 도형의 오른쪽 시작하는 부분에서 연결점 나타나면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쭉 이동 오른쪽에 연결점 여기 나타나면 마우스 도와주세요. 그럼 선이 조금 잘 보이게 도형 윤곽선의 검정 다시 도형 윤곽선의 두께 이번엔 2와 4분의 1 정도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 도형에 대해서 글꼴 설정하기 위해서 모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세요. 그 다음 홈탭 까지고요. 글꼴 이번에도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먼저 검정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글자 흰색 되어 있는 거 딱 하나 있죠. 은퇴관리 2도형 선택 그리고 여기를 흰색으로 글자 색 바꾸고요. 이제 각각 도형의 색깔 바꾸는 거는 하나씩 할 수밖에 없죠. 도형선식에서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각각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색상 모두 수정했다면 세부 조건 다시 봐주세요. 그룹화 지정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 지정 이게 있죠. 먼저 1번 써있는 이 왼쪽 도형 스마트하트까지 포함해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메뉴의 그룹 오른쪽에 모든 도형 선택해서 그룹화 메뉴의 그룹 이걸 지정을 해놓으세요. 그럼 이제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룹화 후에 나중에 찾게 되더라도 이렇게 각각 클릭해서 크기 위치 바꿀 수 있고요. 글자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 바깥쪽 돼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탭 까주세요. 여기에는 바운드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바운드를 선택 그러면 모양 나타나고요. 애니메이션 순서 1번 이렇게 왼쪽 상단에 나타나죠.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이번에는 실선문이 되어 있죠. 클릭 그리고 괄호 안에 세로라고 써있죠. 그거는 효과 옵션이에요. 선택 여기를 선택하고 세로 이렇게 해놓으면 모양 나타나고요. 애니메이션 순서 2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완료했죠. 파일 한번 저장하고요.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시험장에서 검토 모두 완료했다면 다시 최종 저장하고 이 파일을 감독관에게 전송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전송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받고 그 다음에 퇴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